오늘 학습한 내용을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레인메이커는 원래 인디언 주술사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들은 가뭄이 오래 지속되면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계속 지냅니다. 인디언들은 그래서 주술사를 비를 내리게 하는 자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 용어가 요즘은 기업가 정신을 지닌 천재적 비즈니스 모델들을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알리바바의 마윈, 애플의 스티브 잡스,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 버크 등이 대표적인 레인메이커들입니다. 이들은 신규 아이템으로 대박을 낸 사람들입니다. 16세기 대항해의 시대에도 영웅 바스코 다가마가 있었는데 그도 레인메이커였습니다. 그는 1497년 포르투갈을 출발해서 희망봉을 돌아 인도에 도착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세계항해 일주였죠. 비로소 그때부터 인도로 가는 백길이 개척되었습니다. 포르투갈은 16세기 세계적인 제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공로 때문에 바스코 다가마는 인도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혁신적 사례가 드물지 않게 발생은 합니다만 그것들이 상업화되지 않으면 곧 사장되고 맙니다. 만일 인터넷도 발명되기만 하고 상업화되지 않았다면 정보화 사회가 되지 못했겠죠. 레인메이커는 바로 인터넷을 상업화시키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야 신규 수요가 창출되고 일자리도 증가합니다. 인류의 발전은 혁신적인 아이디어 못지않게 이 아이디어를 바로 상업화시키고 대중화시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성계와 주원장, 마크, 주커, 버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과거의 전통과 결별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세 가지 스텝을 밟았습니다. 즉 혁신적 아이디어의 현실화 세 단계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끝내기 단계가 있습니다. 과거에 쭉 내려온 어떤 방식으로부터 해방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전환 단계가 있는데 새로운 방식에 대한 이해와 적응이 아직 중간지대에 있는 분들에게는 덜 되어 있는 거죠. 이분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출발의 단계입니다.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고 익숙하게 그때부터 행동하게 됩니다. 이성계나 주원장, 마크, 주커, 버크, 마인 등은 처음 기업을 세우고 그리고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를 경험하면서 자신을 키우고 유해 세 단계를 거치면서 도전적으로 재투자를 지속해서 결국 세계적인 불을 거머쥐었습니다. 우선 내 비즈니스에 대하여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 확신의 권위는 시대의 흐름과 조화가 될 때 생겨납니다. 두 번째, 미래의 방향과 맞기만 하다면 한 가지 방식에만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식의 변경이 방향의 포기위는 아닙니다.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갈 때 굳이 한 가지 길만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신 뇌과학에 의하면 창의성은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신념을 끈질기게 실행하면서 나온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세 번째, 올바른 방향이 정해졌다면 항시 그 방향에 대해서 갈망하고 어떻게 하면 그 방향에 빨리 도착할까 도전거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성계는 대륙에 당시 불고 있던 새로운 사조에 맞춰서 불교의 나라에 있던 고려를 바꿀 방법을 찾고 그리고 찾고 또 찾았습니다. 별명이 도전의 슈퍼리치인 주커 버크도 평소 시대적인 안목을 키우고 시야를 넓혀줄 도전거리를 늘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 세계 누구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모할 수 있도록 내놓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슈퍼리치들의 특징 중에 핵심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도전 그리고 실패해서 다시 도전해서 결국 성공하는 것들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한 번 옳다고 믿으면 주위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나가서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크 추커버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당신 집에 저녁 식사를 먹는데 맛이 없다. 그러면 직접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먹어라.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라. 그것이 바로 비즈니스이다.